최근 전북에서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 피해가 확인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. 농촌진흥청은 충남 등 내륙지역에서도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또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예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열대 거세미나방은 옥수수 등 볕과 작물에 피해를 주며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 작물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